지난 7월 망우본동 복합청사가 문을 열었는데요. 내린비로 인해 건물 곳곳에서 물이 새고 이유없이 물이 나오지 않는 등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지난 7월 말 이틀에 걸쳐 내린비로 건물 곳곳에 누수가 발생한 것, 5층 대강당과 지하주차장 등 비가 센 곳은 여러 군데입니다. 이달 중순에는 화장실을 비롯한 청사 모든 곳에서 물이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. 하루가 지나도록 그 원인을 찾지 못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였습니다. 구청은 누수에 대해 건물 6층의 마감공사 과정에서 방수층에 생긴 틈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현재는 누수 등 모든 화자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. 여러 가지 복합된 공정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는 발생할 여지는 있는데 또 큰 비가 와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관찰하려고 하고 있고요.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이 다 저희들은 정리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망우본동 복합청사. 호화청사라는 명성 뒤에 부실 시공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습니다. CNM 뉴스 김동훈입니다.